맨하튼의 최고급 호텔 맨 꼭대기 층인 스위트룸에 거주 중인 아비게일 엄청난 금액의 상속료였던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주폭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채 홀로 20년간 은둔생활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녀의 흔적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죠. 호텔 지배인조차 11년간 근무하는 동안 그녀와 마주친 적이 없을 만큼 집안에 갇혀 지내던 아비게일 유일하게 그녀의 집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주치의 레이 뿐이었습니다. 아비게일은 레이를 믿고 모든 일을 상의해왔죠.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녀의 집 건너편엔 마찬가지로 꽤 부유한 로니건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텔 꼭대기 층엔 이렇게 단 두 사람이 각각 거주하고 있었죠. 영화의 시작은 로니건 부인이 침입자의에 살해당하면서 시작합니다. 실족사를 위장했지만 이를 수사 중인 형사 프랭크는 살인사건임을 확신합니다. 주변을 탐문하던 형사 프랭크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던 아비게일 지배인으로부터 그녀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전에 듣고 온 프랭크는 젊고 예쁜 여성인 아비게일이 상태를 의아하게 생각했죠.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커피만 얻어 마신 프랭크는 고급스러운 접시의 문양을 살펴봅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아비게일이 건너편 집엔 새 주인이 입주하게 됩니다. 다정해 보이는 찰리와 릴리안 부부 왠지 지배인이 눈엔 낯이 익었던 찰리 이웃 부부가 이사온지 얼마 안된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술에 만취한 듯 보이는 찰리가 릴리안을 구타하고 있었죠. 아비게일은 과거 아버지의 학대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스칩니다. 릴리안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낀 아비게일은 큰 마음을 먹고 현관문을 열어 그녀를 도와주려는데 찰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죠. 다행히 릴리안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아비게일 릴리안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엄마를 투영시킨 그녀는 릴리안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웃 부부 일에 관여하게 된 그녀에게 계속해서 사과하는 릴리안 그녀에게 친근함을 느낀 아비게일은 릴리안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레이에게 털어놓는 아비게일 레이는 아비게일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상생활을 하길 바란 듯 했죠. 며칠 후 구타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 릴리안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로비로 들어옵니다. 지배인이 그녀를 도와 짐을 옮겨주고 있었죠. 로니건 부인의 사고를 처음 목격한 그가 눈치 없이 부부에게 그날의 일을 얘기합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였는데도 꺼림직하기보단 흥미로워하는 찰리의 반응 부부가 수상했던 지배인이 현관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한편 로니건 부인에 대해 탐문하던 형사들은 그녀의 주치의였던 레이를 찾아옵니다. 단순히 주변인들을 탐문하던 도중 레이에게서 뭔가 수상한 냄새를 맡은 프랭크 친구가 생긴 듯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레 나누고 있던 아비게일과 릴리안 집안에 틀어박혀있던 그녀가 안쓰러웠던 릴리안은 아비게일에게 함께 외출하자 제안합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 복도에서 연습을 하던 아비게일 릴리안이 두려워하는 그녀를 부축하며 이끌고 있었죠. 때마침 로비로 들어선 찰리 그런데 술에 취한 찰리가 아비게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가려던 아비게일을 말렸던 릴리안 술에 취한 그가 자신들을 폭행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사실 부부는 아비게일이 정체를 알고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웃인 로니건 부인을 살해한 것도 찰리였죠. 아비게일이 막대한 자산을 노렸던 이들이 결국 해킹툴을 심어놓는데 성공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비게일은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릴리안을 내보내죠. 목격자는 반드시 존재하듯 지배인은 낯이 익은 찰리의 정체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그를 협박하자 지배인을 살해하려던 찰리 하지만 지나가던 차에 치여 죽어버리는 지배인 일은 점점 커지고 릴리안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비게일이 그토록 믿고 의지해왔던 레이 역시 이들과 한패였습니다. 부부의 월세까지 내주고 있던 레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휘했죠. 수사가 좁혀오는 걸 불안해했던 레이는 찰리에게 험한 말을 내뱉고 릴리안이 지켜보는 가운데 찰리가 레이까지 살해합니다. 그의 집 뒷마당에 매장하는 찰리 그날 밤 도움을 요청하는 릴리안이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깬 아비게일 다시 엮이긴 싫었지만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데 릴리안이 찰류를 쏘고 그녀를 구하려던 아비게일이 그를 찔러주기죠. 막대한 불을 가졌지만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아비게일 자신을 속이고 있는 릴리안을 도우려다 살인까지 하게 된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큰 기대감 없이 본 영화치곤 흡입력이 꽤 좋았던 영화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셀머릴레어 그리고 사만다 마티스와 이미지가 비슷한 에이미 스마트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상속녀와 그녀의 재산을 노린 주변의 사기꾼들 믿을 거라고는 형사 프랭크지만 그다지 큰 화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비게일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통쾌하게 마무리되죠. 킬링타임용으로는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할까요? 짧은 러닝타임이 더욱 짧게 느껴질 만큼 재미있는 스릴러 영화 콜럼버스 써클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